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치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강의 촬영이 있어서 을지로 입구에 있는 회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가 총 12차수 강의가 있는데 저랑 저희 에듀이너스 강사님 함께 두 명이서 오늘 촬영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다 구경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찍는 촬영 스튜디오를 같이 보여드리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메이크업 룸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 룸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고 왔거든요.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서 어떤가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진한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진하게 화장을 해야지 화면에 나오는 게 좀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진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7벌을 갈아입을 거라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1벌이고 또 하얀색 원피스에 자켓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입었고 또 정장 바지도 있고 또 원피스 정장도 이렇게 입으면서 한 7벌 정도를 갈아입습니다. 저랑 온라인 강의 촬영하는 거 같이 보러 가실게요. 네 됐습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업력을 팍팍 올려드릴 CS 전문가 순예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고객과 동료,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나는 과연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뢰가는 에듀플러너 네. 이번 시간에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 시간에는 신뢰가는 에듀플러너의 공감적 경청 스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쉬카 서비스 가족 여러분. 보쉬 서비스 엑셀런스 프로그램 교육.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쉬카 서비스. 오늘은 자장에 останов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대가 viens해 보쉬카 서비스. ข격 받아 concerme itar 여러분 저는 방금 촬영 마치고 나왔습니다. 30분 정도의 컨텐츠 영상인데 다 촬영하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꼬르륵 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밥을 좀 안 먹고 왔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마치고 저는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려고 해요.